아기들은 왜 손을 쪽쪽 뺄까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아기들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모든 관심이 이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엄마의 관심도 아기를 먹이는 데 있지요. 이 시기를 구승기라고 합니다. 구승기는 아기의 먼 훗날의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1. 구승기 일바는 시기 이 시기 아기는 엄마 젖을 빠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. 이 시기에 아기가 만족을 못 얻으면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을 빨거나 골초가 되어 담배를 빨지요. 이 깨무는 시기 이 시기의 아기에게는 이가 생깁니다. 그리고 엄마 젖을 깨물기 시작합니다. 이 시기에 아기가 만족을 못 얻으면 담배를 피워도 필터를 씻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웁니다. 대인관계도 꼭 상대방을 씻게 되지요. 2. 학문기 도이 지나면서 엄마는 개소변 가리기를 시작합니다.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싸면 야단을 맞습니다. 아기는 또 이 시기에 자신이 무엇인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을 얻습니다. 아기의 관심이 학문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. 엄마는 이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아기가 잘 가리면 칭찬을 아기가 잘 못 가리면 야단을 쳐야 합니다. 잘했는데 부부싸움 직후라 쥐어박는다거나 잘 못했는데 마냥 귀엽다고 오냐오냐 이것이 잘 못되면 아기는 죄와 벌상과 칭찬을 구분하지 못하여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혼돈이 오고 훗날 사람을 죽이고도 귀찮아서 합니다.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시기를 너무 똑똑하게 훈련시키면 결백증이나 완벽주의자가 됩니다. 일본 엄마들은 다다미 때문에 대소변 가리기를 지나치게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결백증이 많다는 설도 있습니다. 이후 학동기, 청소년기, 청년기, 장년기, 노년기 결론적으로 아기는 구승기에 이 모든 세상을 입으로 경험해보자 이런 걸 압니다. 뒤로 어서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